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보이는건 안시리움인데 안시리움이 사무실에 좋다고 해서 지금 남편의 카드도 그렇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 있는 이 안시리움을 포기나눔해서 분갈이 해가지고 가져가려구요. 포기나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구요. 일단은 얘를 화분에서 분리시켜야 겠죠. 잠시만요. 도자기 화분이면 아무래도 저기 어 제가 주로 하는 새꼬챙이 얇은 그 지지대나 또는 주로 지지대를 쓰죠. 고추 지지대든 저는 고추 키우는건 아니니까 화초 지지대 나중에 고추 지대는 또 더 큰 걸로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.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어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 빠집니다. 이렇게 살고 있죠. 이 아이들이 그러면 얘는 또 여기를 3분의 2는 집에 3분의 1은 사무실로 그러면 어느 쪽을 나눌까요? 지금 이게 보면 여러가지가 보이잖아요. 아니 지금 촬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데 이렇게 해서 칼로 하면 저번에 칼 가위로 살짝 했는데 쓸데없는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라 잎사귀 하나가 억울하게 잘리더라구요. 얘네들 방향 조절해서 지금 안시리움에 꽃이 안 보여서 다 져서 그리고 새로 안 펴가지고 지금 이게 안시리움인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안시리움 맞구요. 붉은색이에요. 계속 몇 달 동안 펴 있었는데 더 새로운 거 피지는 않았구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딱 드디어 뜯었어요. 지금 단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단면은 유암낙스를 수록해서 이렇게 요거는 분갈이 작은 아븐에서 잠실로 가져가고 얘는 다시 분갈이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. 또 부자 됐죠? 저는 두 개로 만들었어요. 요거 분갈이 하는 영상은 매번 설명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처음이시라면 이런 화분을 종이에 대답 이렇게 그려요. 그래가지고 여기 깔망, 깔망 제일 저렴한 걸 사가지고 그거 그린 거를 가위로 잘 잘라서 맨 밑바닥에 두고요. 그 다음에 세척마사토를 깔고 그 다음에 이 상토 상토와 펄라이트를 3대1로 이렇게 섞어서요. 한 3분의 1쯤에 그걸 그러니까 세척마사토 깔고 그 다음에 그 섞은 상토 3대 펄라이트를 섞은 걸 깔고 그 다음에 저는 유기질 비료를 넣어요. 유기질 비료를 한번 넣기도 하고 기피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또 넣고 이 화초들을 이렇게 넣고 심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그 상토 그 섞은 걸 넣고 그 다음에 그 뭐죠? 계피가루를 넣고요. 한동안 총채벌레 때문에 총진싹을 넣는데 아직 그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 농사짓는 분이나 대형 그런 구매 사야 되나봐요. 하여튼 어쨌든 한 봉지 살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비싸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비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효과를 별로 잘 못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진싹을 제일 위에다 넣고 다시 화분했는데 그거 자체는 총진싹에 대해서는 미안해요. 안 좋게 얘기해서 하여튼 우리가 새롭게 구매해서 또 하나 사는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분갈이 할 때 폭이 나는 좀 더 컸으면 자랐으면 이렇게 짜리는데요. 이거 지난 5월달에 산 거예요. 아 지난이라니까 벌써 했으르는 작년이네요. 작년 5월에 산거라 한 6개월은 넘었고 7개월 된 거죠. 그래서 두 개도 해서 사무실에 안 시름 좋대요. 사무실에 난초가 좋대서 난초 샀고요. 제가 부족까지 붙여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서 그렇긴 한데 사무실에 좋다는 거 다 키워보고 있었습니다. 좁은 곳에 엄청 많이 집어넣고 있어서 아주 과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그런 모든 건 잔소리고 이렇게 하나를 둘러나는 포기나눔 해서 심겠습니다. 분갈이 하는 거 포기나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